여자여자 이선생 이선생 친구가 내 웬 말이요 이것이 우정인가 이것이 한국의 영범지사랑인가 여자여자 여자가 무엇이길래 친구가 내 거리에서 혹시 같이 싸우시나 김선생 이선생 이런 일이 어디있소 이것이 우정인가 이것이 한국의 영범지사랑인가 여자여자 여자여자 여자가 무엇이길래 잘했느니 못했느니 잘잘못을 따지시나 김선생 이선생 이제서야 될 말이요 이것이 우정인가 이것이 한국의 영범지사랑인가 여자여자 여자여자 으아